세상에 뭐야 이게 어쨌든 냥코레즈쟁이 팝 삼성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나마 그래도 이성이니까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슬아슬한거 없이 그냥 이겼어요 어쨌든 다시 냥코가 3D로 튀어나온다 갑시다 둘받고 아 그냥 처음엔 달려도 상관없겠구나 다 알아요 파드가 그렇게 무섭진 않으니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간다 뭐야 니 속도가 빠르냐?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네 아니 아니 빨간색한테 강한 친구를 하나 꺼냈었는데 이성이 느리다보니까 어쨌든 평범하게 아침이나 계속 나오네 어쨌든 친구와 대전가는 갑니다 아 너무 편하네 뭐야 이게 제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겠죠 옛날에 이런거 꿈도 못찾었지 흑수가우가 제일 그거 했어요 제가 봤을 땐 흑수가우가 제일 그거 가장 큰 뭐 시기냐 어 공을 세웠고 이제 그 다음이 제 노력이죠 네 다른 유닛들 아 그래서 운행놀이도 꽤 좋았어 초반에 이제 레오포 끼했을 때 운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운이 그렇게 터져지진 않는데 아무튼 신고대전가는 경험치 4만 맞고 양오크 받고 만 경험치 맞습니다 벌써 150만 경험치가 뭐였잖아 아 말이 안나오냐 네 냥코대전쟁 팝 따따 왜 팝야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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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몰라요 에 쓸세하게 따지지 맙시다 어차피 플레이할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3DS가 있습니다만 굳이 구매하고 싶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 빡치는 게임인데 굳이 닌텐도에서 까지 빡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닌텐도를 가파라나게임을 하라고 있는 곳이니까 다른 티어 나오냐 안나오지 나오네 그냥 썰어놨는데 톡하면 다주냐 아니네 아니네 아하 야 이거 삼성도 가능하겠는데 5만 개 넘치 고양이 도련 1,500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단골의 의미 팝 보시면 밑에 아이템이 52개 서른여덟 52개 서른여덟개 서른한개 서른여덟개 53개 53개 짱많아요 아 행복 단돈 만원 달립시다 네 아이템 미리 많이 많이 모아두는게 너무너무 좋네요 네 약간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께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네 예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가족 그담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어 편안하게 기다립시다 그래봤자 난돈 만원 난돈 만원 여기에서 빨간색 미친듯이 나왔었죠 뭐 그래 뭐 야 너네 가볼래 한번 야 야 니 나 처음 꺼내봐 니 진화 쟤 진화시키는건 영상 안찍었거든요 근데 진화시키고 나서 보는건 처음이다 이렇게 니 생각보다 궁속 빠르다 궁속이 증가했니 아니면 궁금해 힘들겠다 얘 내가 다 찍어 다 찍다보면 이기지 않을까 이기지 않을까 이기겠구나 통통 와 편안 너무 행복한데 와 너무 행복한데 와 뭐 욕망경험치 냥코티켓 그리고 15,000 레어티켓은 아니고 냥코티켓이죠 으흠 레어티켓을 쪼도 계속 주면은 와 미친 세상에 몇개 지나 수강하고금 없음 달립니다 따따라따라 따라따라 야 여기가 그거지 그거 보니까 어 그치 아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지 아 너무 싫은데 어 어떻게 어떻게 하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두드리는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돼 야 니 데미지 얼마나 주냐 뭐 틀면 안돼 뻑여봐 가자 통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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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대가리군 아 버티는구나 아 다행이다 대가리군 데미지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통통 예리 통통 통통 signaling 지금 180만 경험치 지금 180만 경험치 수발 욕인 줄 알고 다른 돌려 말하려고 했는데 180만 이었어요 울수레를 획득하라 살립니다 여기가 이제 아 늘고 보고 나오는데 여기구나 기다립니다 가난히 기다렸다가 이제 또 미친듯이 튀어나오면 그때 달리면 되겠구나 데미지가 늘지 않았다? 어째서? 아 약간 늘었나? 아 하긴 두대가 세대를 때려야 이제 만삼천되고 그 다음에 또 몇대 때려야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약간 바뀌긴 했구나 좋은데 오케이 화면하게 아 잠깐 늘고 튀어나왔네 나왔을 줄 몰랐는데 어서오고 저기 뒤에서 흑수가오 열심히 달려오긴 한데 여기가 속도가 느려요 어 단점들이 와! 오 죽었어? 야 죽였어 야 쩐다 넌 죽었어 제가 흑수가오 황수가오다크인가 황수가오다크는 3단 없나? 간지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하 너무 욕심이려나요? 제 3단 나오는데 무의 도시 10만경 없이 제 3단 나오는데 도대체 뭐냐 야 세상에 그러면 얘가 공 그 뭐냐 엄청 강한 데에다가 이속 바르고 공속도 적당하고 거기다가 공격을 낮추다 보니까 나름 좋아요 쓸만합니다 우선 다람쥐 나오구요 야 버틸진이야 통통통 충분히 싸워서 이기는구나 예 저래 보여도 그 뭐냐 제 주먹밥이 다 죽는게기라 어 근데 빠르게 죽었다 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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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버텨봐 안되네? 안되네 근데 미안 야 야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됐어 천사지 야 너 가라 천사의 움직임 무슨 그 창가 앞 고양이 소녀 고양이 소녀? 뭐야 이름을 재창조했잖아 세상에 그럴 수 있지 그 창가 앞 오케이 달려라 통통통 통통통 통통 통통 약간 미쓰긴 한데? 오.. 야 죽었어 세상에 말도 안돼 달려라 어쩔 수 없지 너에게 특별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달려서 애들을 조치해라 애들을 막는다면 어 나중에 사용 나중에 또 사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먹아라 빨리 아 그 와중에 탱커라고 버티는건 보소? 어 어 어 말하자마자 바로 갔구요 하나에 이겼구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계속해서 버깅으로는 있어요 충분히 이기겠는데 근데 근데 이거 몇초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폭도가 약간 음 그 아쉬운데 오케이 오케이 가자 여군양주가 한 마리 더 여군양주가 두 마리지요 아 너무 재미없지요 세상에 망했지요 이겼지요 나 호우 야 바람바람빠 오케이 팡팡팡 오케이 끝 팡팡팡 끝 팡팡팡 팡팡팡 우와 12만원 야 그 와중에 다 받았네 어째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잖아 이게 막판이지 이제 일일이 잘 뭉쳐만 있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흠 음 가보자 그냥 망하면 망하는대로 망하면은 새로 캐릭터를 잘 싸가지고 달리면 되니까 또 문제없을거라고 봅니다 여기로 그럼 준비해놓고 나람 뭐가 튀어나오냐 한번 나가봐 나 잠깐만 아 망했 안 달려나길 바랬는데 오케이 그래 들어가라 통 오케이 가자 우와 우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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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있는 없는 유닛 어 있는 유닛 없는 유닛 다 꺼내 가자 어차피 초대미지로 그 야옹마를 죽여주긴 할거야 제가 야 버텨 오케이 나이스 깨닫다 편안 훨씬 빨리 깨는데 왓세상에 16 혀 어떻게 해 사막여주 와우 그 다음에 4성이나 많은데 4성은 딱 그거죠 으응 안해 내가 왜 해 그땐거 이거는 일성 이거 7의 그림자를 제가 영상으로 찍었었네요 어쨌든 난이도가 그렇게 가롭지는 않으니까 대충하고 넘기기 힘들 것 같고 극난도 카니발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푸은양코탑은 뭐..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막 올라가진 못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제대로 키워가지고 한번 올라가는거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오늘 땜기나마 냥코대전 냥팝 진행했었구요. 차선은 언젠간 다시 플레이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시다. 뿅 안녕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하루 하는